1호 돌이 축제 여기 진짜 예쁘다 걸레가 처음 보는 물건이 가득해 1호 돌이 축제에 얼마나 재밌는 게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작가의 친필사에 있는 초파는 소장 가치가 아주 높지 꼭 살 거야 난 인형을 사기 위해서 어젯밤부터 여길 지키고 있었다고 나 아라타키 천하제일의 이토와 호탕하고 시원하게 결두하자고 가장 중요한 영감이 아직 부족해 그럼 맛있는 안주도 시키자 아야카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인사 나누는 운명 카미사토 가문의 가주 카미사토 아야토입니다 검의 그립자 삼척의 추석 믿김 모두 던져두었으니 슬슬 거둘떠게 됐군요 전송 네트워크에 대한 내 추측이 맞다면 여기가 심현교단이 전송 지점으로 삼을 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층암고연에 들어간 추측들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은 미쳐가기 시작했지 층암고연 지하가 정말 심현교단과 관련 있는 건가? 이곳에 모인 기이한 힘은 하나뿐만이 아니야 공중에 거꾸로 떠 있는 도시? 이곳에 모인 기이한 힘은 하나뿐만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심현에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이..이건... 잡담은 여기까지 경계를 늦추지 마 귀찮은 녀석 저리 가자 어서... 저걸 멈춰! 이거 잘 못하고 있는 거 잠시만요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곳이 다섯만원을 다섯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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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시 이제 한 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